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밑바닥이 지금 이렇게 각 후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서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TV토론회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랑 방송을 해드렸지만 지금 어떤 것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까? 바로 원희룡 대 이재명의 TV토론회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향해서 재개발 아파트 하나만 대보라고 말했더니 이재명이 이름을 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계양에 인천에 있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계양구 주민을 호구로 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이 얼마나 계양과 관련돼서 관심이 없었는지 얼마나 계양 발전에 무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 어떻게 되고 있느냐? 100만 넘었습니다. 112만 명 지금 봤고요. 조회수 더 나아가 하이라이트 영상 96만, 하나는 56만, 하나는 36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영상 봐주시고요. 더 나아가 본인 지역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토론회도 보신다라면 분명하게 비교가 되실 거라는 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TV토론회가 또 열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토론회는요. 이게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곳이 있어요. 자, 그곳이 어디냐? 바로, 바로 이원모 후보가 있는 용인갑입니다. 용인갑. 여기는요, TV토론회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사실상 수사극이에요. 수사극. 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언론도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실제 이거 수사극에 방불했다. 이상식, 경찰 간부 인사 개입했나, 이원모, 배우자 탈세 의혹 밝혀라면서 사실상 수사극에 방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후보인 이상식이 어떻게 했느냐? 재산 신고 누락을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내가 선관위에 신고를 한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데 어제 TV토론에서 이 장면을 이원모 후보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영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저는 무엇보다 이상식의 논리가 참 말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상식의 공약이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우선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이원모 후보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왜 이원모 후보를 소개해드렸냐면요. 이원모 후보는요.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원모 후보입니다. 실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인구 발전 위해서라면 찐륜 수식어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상식의가 이원모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원모 후보는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치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총선을 치러야 됩니까? 자, 그 어처구니 없는 영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이원모 후보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하고 찍은 사진을 플랜카드로 내그셨어요. 그리고 선거 공부문에 보면 산업자원부 장관, 장관들 정부 요직의 인사들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공부문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막강하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기의 그거를 어필하는 걸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원모 후보는 그러면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만약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나중에 물러나고 하면 혼자서는 그럴 수 없습니까?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분입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와 비전은 뭡니까?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식이가 이원모 후보를 향해서 선거 공보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모 후보가 지금 개인적인 역량이 없고 마치 뒷배경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원모 후보가 되받아치기를 너무 잘했어요. 부메랑을 그대로 전달해줬습니다. 어떻게 부메랑을 돌려주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상식이 얼마나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물어보고서 왜 자기의 주도권 토론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지금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상식이 물어보기로는 이원모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뒤에 있다 라면서 네거티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이상식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맡는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재명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상식이가 뭐하는 겁니까? 오히려 답변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답하라고 물어놓고서 왜 답변을 가로막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민주당의 내로남부를 지금 이여모 후보가 제대로 부메랑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또 어처구니가 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상식의 공약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이상식의 공약을 들어보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자 이상식이 어떻게 공약을 설명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번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처인구의 주민들과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처인구 주민들의 가장 속은 상황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교통문제를 꼽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의 또는 광화문과의 가장 빠른 연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령 우리 원삼, 백암같이 동남쪽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까지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갈아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가용을 소지한 경우 만약에 차가 막히면 2시간 또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은 역시 철도다, 전철이다. 그러나 보통의 철도나 전철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광역특급 전철 이거를 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GTX-A라인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화문의 서울역에서 강남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구성에 용인역이 설치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지선을 반도체 지선이라고 명명하는 지선을 하나 설치해서 용인시청역, 이동남사역, 원삼역까지 30km 연장해가지고 이 광역특급 전철을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나중에 있을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나면 고급 반도체 연구인력들, 비즈니스 인력들이 서울광남 또는 서울도심과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어떤 후보는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예산을 따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산을 따오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미래성장 엔진의 핵심이 바로 이 원삼, 이동남사에 설치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여기에 고급 인력과 고급 연구인력과 해외에서 무수한 많은 비즈니스 인력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저인 주민들이 불편도 크다. 그래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부 부처에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해야지 예산을 따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경찰 출신이지만 행정고시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상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를 얘기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GTX-A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예산 어떻게 따올 거냐고. 예산. 지금 이상식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하겠다라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따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 자 그런데 저는 이상식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식이 말하는 GTA, GTX-A. 더 나아가 반도체 클러스터.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거요. 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거고 한 거예요. 반도체 클러스터.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고 그와 관련돼서 용인에 500조 투자하다고 말했고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GTX-A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이행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고 실제 정책으로 밝힌 것을 왜 민주당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상식에 따르면 용인은 최소한 윤석열 심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랑 전혀 다른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에 밝혔던 내용은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권 심판을 얘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자? 이게 앞뒤가 맞냐고. 앞뒤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호모 후보가 이상식한테 제대로 물어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발목을 잡았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이호모 후보가 제대로 물어봐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상식 후보께서 교통망 해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국민의힘은 2022년도에 2030년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K-칩스법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 중력적인 반도체 경쟁의 중요성을 강구하고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부분 기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었고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오히려 세액 공제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국회의원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험 후보가 뭘 물어본 겁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이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민주당이 발목 잡았다고요. 반대했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 투자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규제 혁신을 얘기할 때마다 초보자 감세라면서 발목 잡았던 게 민주당 이재명 아닙니까?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식한테. 이렇게 때만 되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식이 하겠다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가 클러스터 어떻게 달성할 겁니까? 이렇게 때만 되면 발목을 잡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GTX-A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행할 거냐고요? 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내 주중으로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상식이 얘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GTX-A 연장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톤에서 밝혔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목 잡았고요. 앞으로도 발목 잡을 거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상식은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한테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호모 후보한테 왜 윤석열 대통령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공범으로 넣느냐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 앞뒤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상식이 지금 하겠다라는 공약은요. 윤석열 정부를 밀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공약들입니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할 수 있는 공약들이에요. 함께 가야지 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을 자신들이 하겠다? 참 말이 안 되는 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최소한 용인갑 지역은 누구를 찍어야지만 실제 지금 이런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는지 실제 용인갑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은요. 이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상식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실제 이상식은 재산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민주당 이상식의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유 미술품을 허위신고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재산신고를 축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제 이현모 후보가 이상식을 탈탈 털었습니다. 자, 어떻게 탈탈 털었는지 그 가운데서 이상식이 얼마나 당황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서워. 어제 탈탈 털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자 주도 아래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 마찬가지로 10분 드립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상식 후보자의 배우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에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초 재산신고를 하시면서 배우자 현금으로 5억을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3억 5천만 원으로 줄여서 다시 신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답변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5억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선거철인데 현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현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재혼한 최근에 재혼한 배우자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럼 결혼하실 때부터 5억을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배우자의 재산 출처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 없고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본인의 재산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닙니다. 지난번 총선 때 재산 신고하실 때 현금 5억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금 5억 이번에 신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배우자하고 저는 201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재산 신고를 최초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현금 없으셨죠? 저는 현금 없었습니다. 배우자도 현금 신고 안 하셨잖아요? 신고 안 했죠. 누락했죠.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신고 누락했습니다. 그때부터 현금 5억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우자와 저는 최근에 신고를 했고 최근에 2019년도에 결혼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고 누락하셨고 그때부터 현금 5억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현금은 자 신규 여러분 일단 1차 인정했습니다. 현금 신고 누락했다고 일단 인정했어요. 신규 여러분 일단 인정했어요. 하나 네 지금 이상식이 현금 신고 누락했다 2020년에 최초에 신고했었던 현금 신고 누락했다고 본인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어떤 걸 또 인정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억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주려 신고하셨습니다. 1억 5천만 원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저희들 선거하면서 제가 지금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와가지고 현금 1억 5천만 원 선거를 쓰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일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동안 제가 백수에 불과한데 제가 지금 생활비를 어디에서 조달하겠습니까? 저는 경제적으로는 제 배우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신 겁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제가 돈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현금을 어디서 쓰는지 제가 뭐 마갯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사용하셨네요. 1억 5천만 원을 배우자한테 받아서 1억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죠. 자 아신 여러분 두 번째 1억 5천 현금 사용했대요. 네 어디에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억 5천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현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신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 상식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2020년에 재산 신고 누락했 현금 신고 누락했고 더 나아가서 1억 5천이라는 현금을 자기가 사용했대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또 아닙니다. 더 있어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금 3억 5천만 원 있다고 신고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더 쓰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남의 어차피 우리 집사람의 금고에 대해서 개인적인 재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남기는 제가 그것도 뭐 20년 정도 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후보께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하시면서 배우자 미술품으로 두 점을 8억 원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 재산 신고를 하시면서는 이 두 개는 없고 전혀 다른 14개의 미술 작품을 14점 약 32억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신고한 미술품 두 점은 판매하신 겁니까? 판매를 했겠죠. 저는 알겠습니다. 세금 내셨습니까? 세금 내셨습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드릴 말이 있습니다. 세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세금을 명확하게 저희는 지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일부 냈죠. 냈겠죠. 냈고 지금 배우자의 세금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은무 후보님은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공개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계속 배우자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후보님 지금 우리 자, 신규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단 미술품 8억에 대해서 판매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억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팔았으면 그와 관련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식 뭐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세금을 냈겠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낸 거야? 안 낸 거야? 낸 거야? 안 낸 겁니까?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인데 그 미술품을 팔아놓고 이걸 냈다 안 냈다 명확히 말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벌써 세 가지에 대해서 이은무 후보가 이 상식을 탈탈 턴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현금 신고 누락. 두 번째 1억 5천만 원 현금 사용. 세 번째 8억이라는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탈탈 털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은무 후보가 이와 관련돼서 이상식한테 명확한 답을 요구하느냐 이은무 후보가 실제 지역에서 들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굉장히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처인구 지역구는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부패원분들이 시장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 들었던 게 자네도 그렇게 될 거야? 정말 깨끗한 정치인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까지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결국 세금은 일부 냈고 일부 안 냈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팔았다고 하셨어요. 후보자는 22대 이번 총선에서 14점 약 32억 원을 신고하셨는데 어떤 경위로 4년 만에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보유하게 된 겁니까? 지속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이런 거액의 미술품 보유하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술품을 누락한 게 일부 있었고 그걸 뭔지를 지금 또 저희들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그럼 이 14점이 원래부터 다 있었던 겁니까? 세금은 원래부터 다 있었던 거 아닙니다. 계속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매매하면서 했던 것인데 일부는 그러면 21대 총선에서 지금 일부는 누락하셨고 현금도 누락하셨고 이웃무 후보님 현금도 누락하셨고요. 미술품도 누락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미술품 판매를 계속해서 얻은 수익으로 이런 거액의 미술품을 보유하게 된 거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이 연례점을 약 32억으로 최초 신고한 다음에 불과 하루 만에 이 8억으로 신고한 다이알로그 그레이 미술품은 사실은 보유하지 않았다고 삭제해서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소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100%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게 소송이 대리 중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삭제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후보자 사무실 아니 후원의 사무실 5천만 원 또 누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변경 신고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재산 신고할 때 저도 후보자께서 많이 해보셨지만 정말 예민하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도 하자 보고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는 나머지 미술품 11점에 대해서도 타 가액을 하루 만에 축소시켜서 다시 신고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후보자 검증할 때 민주당이 검증 서류를 제출할 때는 분명히 시가에 의세라 시가에 의세하고 축소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평균보다 옥션의 거래가가가를 참고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시장 거래의 최상한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바꾸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바꾸니까? 왜냐하면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지적을 한 게고 저희가 나중에 보고 나서 빠졌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바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가 후보자 구원의 사무실 5천만 원 그걸 누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거 비용 재카드를 단다고 하는 비용을 그걸 누락했습니다. 결국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금 누락 미술품 누락 재산 신고 국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우자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하면 누락해도 됩니까? 그럼요. 아니 평생을 같이 산 경우에는 우리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비교해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공개되는 건데 배우자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소견 차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배우자가 남편한테 자기 재산을 다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재산 공개하는 걸 알려주지 않다고 신고를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공무원 할 때도 그러셨습니까? 저는 공주 그럼 뭐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제가 드리고요. 문제를 삼으려면 사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거는 재산 공개되는 국민에게 사실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자 신규 여러분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상식이 이원모 후보한테 탈탈 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정을 몇 개를 하는 거야? 네? 도대체 몇 개를 인정을 하는 겁니까? 네? 현금 신고 누락도 인정해 1억 5천 현금 사용도 인정해 8억 원 미술 판매 인정도 인정해 심지어 미술품 신고 누락도 인정해 다 인정했어. 다 인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세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혼모 후보가 이상식 재산과 관련돼서 특히 미술품과 관련돼서 어떤 걸 문제 삼고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실제 지금 이상식이 미술품을 신고했다는 내역 비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5억짜리 3억짜리 이 두 개 미술품이 21대 총선에서는 신고가 됐는데 갑자기 2번 22대 총선에서는 빠진 거예요. 갑자기 8억 원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팔았냐 안 팔았냐 물어봤는데 뭐 했습니까? 팔았대요. 그러면 이걸 팔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상식 뭐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일부 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팔았으면 세금을 내야지.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됐냐? 재산 신고가 하루 만에 바뀌어요. 원래 2024년 3월 22일 재산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2024년 3월 23일 날 수정 신고를 합니다. 재산 신고가 하루 만에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량의 미술품을 축소 신고한 겁니다. 대량의 미술품을.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게 4억짜리가 갑자기 3억 2,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14억짜리가 10억으로 줄어들고 9천만 원짜리가 7천만 원 1억짜리가 8천만 원 1억짜리가 9천만 원 1억짜리가 9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째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뭐하는 겁니까? 실제 미술품과 관련된 재산이 미술품과 관련된 가격이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심지어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8억짜리 미술품이 삭제가 됐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함에 있어서 8억짜리 미술품이 삭제가 됐어요. 그것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래서 뭐한 겁니까? 이연모 후보가 이상식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상식은 뭐하고 있습니까? 답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인정까지 했습니다. 어떤 인정했어요? 현금 신고 누락했다라는 것. 1억 5천만 원 현금 사용했다라는 것. 더 나아가 8억 미술품을 판매했다라는 것. 그 와중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아닌 답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미술품을 누락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상식이 핑계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재혼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2019년도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이 재산 신고와 관련돼서 제대로 신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직을 맡은 사람인데 더 나아가 그 공직을 맡은 사람이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재혼했기 때문에 재혼한 부인에 관련돼서 재산을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현금 시금표 누락도 할 수 있고 1억 5천만 원으로도 누락할 수 있고 미술품도 누락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제 이혜모 후보가 이 TV토론회를 통해서 탈탈 털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 뭐하는 겁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건요 토론회가 아닙니다. 수사극입니다. 수사극. 사실상 취조현장을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TV토론회를 용 뭡니까? 지역구민들이 저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일 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원희룡 이재명의 TV토론회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이원모 이상식의 TV토론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TV토론회 장면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내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구 TV토론회 꼭 봐주시고요. 거기에서 민주당이 어떤 말을 하는지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실제 많은 분들한테 TV토론회 보시라고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거야말로 이런 민주당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깨닫는 판단이 될 것이며 그 기준을 통해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력 있게 현명한 투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실체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